자, 올해 26회 시험을 보신 이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신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기출문제의 문제를 제가 뽑아서 지금 방금 아주 뜨끈뜨끈하게 지금 복사해갖고 아직 온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괜히 또, 자, 괜히 뭐 청정에 안 나온다고 기분 언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마음 편하게 답을 한번 맞춰 보시고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올해 문제가 조금 다른 해보다는 조금 뭐 그렇게 작년보다는 문제가 또 조금 평이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번 문제는 뭐냐면 공간정보구침이 간략한 합류상 토지동 사회를 등록하는 공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지족공부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대장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느냐 도면에 경계점 좌표 등록법에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수업시간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이 네모났죠? 그러면 이 메뉴에 고유번호가 있고 자, 소재 그 다음에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이 면적 옆에 여기에 이동사유가 있어요. 이동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뭐 신규등록이나 등록준이나 이게 토지동사유예요. 등록전환, 분할합병 얘기입니다. 이동사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다 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소잠다 해서 무슨 장비? 도축장비가 있어요. 도축장비 도축장비가 있다. 그 다음에 등급하고 뭐예요? 개별 공시가 있습니다. 이 이동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동사유가 등록하는 공부는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니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뭐예요?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측량기간은 5일이고 자, 이렇게 뭐예요? 측량 이 측량기간은 뭐예요?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 있죠? 검사니까 요거 4자죠, 4자. 요거 4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을 뭐예요? 경계점을 설치하고 할 때 15점, 이 15점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고 15점을 초과하는 몇 개마다 자, 4개마다 뭐예요? 플러스 1일씩 간다 그랬죠? 1일씩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이 정해놨는데 자, 누가 하고? 수행자하고 자, 수행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토지소유자, 신청자하고 뭐예요? 합의를 해서 협의를 자, 합의해서 뭐 날짜를 정할 때 이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죠? 공간정보구침이 간략하는 법률에 따라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뭐예요? 서로 합의해서 이 토지 분할을 위한 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 며칠로 20일로 정했다니요. 그러면 이 검사기간은 뭐예요? 검사기간은 이제 4분의 1이니까 자, 20일 얘기죠? 그럼 4, 5, 20이니까 며칠이 되겠고 이게 5일입니다. 5일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집원에 가는 얘기죠? 자, 집원에 가는 얘기인데 뭐 집원이 시험문제에 거의 뭐예요? 매년 시험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목은 30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자, 지목은 85년도에 1회 시험이 시작돼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016, 자, 2015년도까지 자, 거의 한 30년이 열렸습니다. 30년이 근데 지목은 매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집원은 우리가 13회 때까지 매년 나오다가 14회 때 쉬고 15회 때 나오다가 16회 때 쉬고 이런 식으로 한 해 건너 하나 이렇게 나오다가 또다시 또 이제 뭐야 2년에 한 번 나오고 2년에 2년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이렇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시험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오른 거 그랬는데 지적소관청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관장의 승인 얘기에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국토교통부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이제 시도지사하고 시도지사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대도 또는 대도시 뭐예요? 대도시 시장의 뭐예요? 시장의 승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도지사와 대도지사의 승인입니다. 이 승인은 뭐예요? 반지축척이라고 해서 반출 반지축척이라고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자, 반출하고 뭐예요?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입니다. 이 지번 변경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쓸린 것이고 그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지원은 술자 앞에 뭐예요? 술자 뒤에가 아니라 술자 앞에입니다. 아, 참 재미있게 냈습니다. 앞,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앞이 앞에 산자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은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며 거기까지 맞죠? 근데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지번은 자, 어느 지역에 지번 부여 지역이 있으면 어디부터? 이 북쪽이죠? 그다음에 남쪽이고 어디 동쪽이고 서쪽이면 이 북서쪽에 있는 방향부터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북동과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에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분할은 뭐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암기했습니다. 분할은 분전지 자, 일필지는 분할전지번이고 자, 분전지는 나부분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의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입니다. 자, 다음 부분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그 건축물이 위치한 곳에 분할전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필지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은 뭐예요? 지적소환청은 축적변경에 지번의 결번이 생길 때 그 결번대장 있죠? 결번대장을 연구해 보자는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고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게 되면 오래간만에 그 토지동의 특례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시험문제 뭐에 대해서 이 토지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규등록이라든가 등록전환 특히 등록전환과 합병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특례가 나왔으니까 특례에 대해서 한번 틀린 걸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농어촌정비법이란 뒤에 정비사업 이 사업 시행을 하려면 누구한테 자, 거기 이 시도시센터에 신고한다 그랬는데 소관청에 신고해 소관청에 그래서 우리가 자, 지방 같은 데는 군청에다 도시는 어디에다가 자, 구청에다 이렇게 자, 소관청에 신청한다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완료 신고가 되면 또 어디에 소관청에 자, 해당 뭐예요? 만약에 택지개발한다면 자, 그 토지가 뭐가 됐어요? 이제 자, 대가 되니까 자, 이 지목이 바뀌니까 그런 토지동 신청한다는 게 그래서 거기 2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할 경우에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동을 신청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요청할 수 있어요. 절대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없어요.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이런 지역에 자, 토지동에 대한 공사가 중과할 때 자, 토지이동이 있는 걸로 보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거기 사업의 착수한 발생한 날부터 15일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소사업이 파산 이후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자, 소유권자가 자, 누가 이거 예외로서 그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시공을 보증해 준다 입주의 시행자가 할 수 있어요.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없어요. 이 지역에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건 없다라고 보시고 자,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뭐예요? 어디 복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써 있어요. 복구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복구 자료가 아닌 것 했을 때 그 4번 지적식량 수행계획서 있죠? 그 수행계획서는 누가 그 칭량을 의뢰받은 뭐예요? 수행자가 그 소관청에 뭐예요?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지 그 공부를 복구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그 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가? 등기부하고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목에 대한 매년 시험에 나오죠. 지목은 그래서 지목은 28가지 지목을 뭐예요?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눈여겨보고 자, 받을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여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예요. 근데 주거용 건축구는 당연히 뭐예요? 별도로 데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돼지 한 5마리 키우면서 집을 대거같이 져 놓고 목장용지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보지는 대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 이 보관과 저장은 뭐예요? 이 특징어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자, 일단 지목을 공부하려면 일단 뭐예요? 특징어가 뭔가 보시고 특색 자, 그 다음에 단서지왕 다만 그 다음에 A안의 B 그 다음에 잡종지 이렇게 4개로 구별해서 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물건을 보관, 저장한다는 것은 창고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 나오죠? 아, 그건 의료시설 하면 그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연, 미나리, 왕국을 재배하는 도지는 뭐예요? 농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번은 뭐예요? 특색어가 뭐냐면 인공공공 인공 국어입니다. 소규 국어입니다. 재방이 아니라 뭐라고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경계점 자평물을 갖춘 지역의 지옥 지역의 지속되어 등록하는 사항 중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축척이 얼마인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는 자, 이렇게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는 아, 축척이 5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500분의 1인데 이것은 경계점 자평등록에서 계산을 해서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 이 도면이 뭐예요? 이 필지의 경계점과 경계점 가리 22m 11cm다 자, 23m 15cm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7m 이런 식으로 경계점 간의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니 거리오차 각도 나오는데 자, 경계점 간의 거리다 2번이 답이다 아니죠? 자, 아주 뭐예요? 문제 유형을 문제 유형을 뭐예요? 나름대로는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은 뭐예요? 측량 대상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겁니다. 그래, 클래식하게 답으로 많이 등장한 게 뭐였냐면 클래식하게 합병과 지목변경이 답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답으로 합병과 지목변경을 내지 않고 자, 우리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들어온 연속지적조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냈습니다. 3번은 왜냐? 연속지적조로는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적축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지적도가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자, 뭐라고 이해하셨냐면 연속지적도는 자, 절대 측량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오래간만에 또 매년 만에 다시 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거기 자, 뭐니까 지상경계점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상경계점에 대한 뭐가 여기 경계점 표시 거기 기억에 경계점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을에 뭐가 나와요? 경계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의 특세 있게 그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동 지목이 있죠? 실제 실제 지목 그런 걸 씁니다. 지상 지상 위에 뭐가 있는가? 실제 경계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뭐예요? 소유자 나오는데 소유자는 우리가 자, 소유권자는 대장에 있는 거예요. 대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자,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외우라는 게 있어요. 소지공 소지공 뭐예요?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에 나오면 알어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는데 무슨 도장을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경도에 뭐예요? 좌경면장은 좌경면장은 뭐예요?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축도장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지하고 집어는 공통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유자 표시 있죠? 이 소유자 표시는 어디에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하고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 있고 좌표는 어디에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고 자, 면적은 대장이 있고 이 면적입니다. 면적. 이 면적은 어디에 있고 대장이 있고 축적은 뭐예요? 축도장 도면과 대장이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꼭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유자 표시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 있는 거지 절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타공부다라고 보시고 하여튼 4번이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자, 그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설명지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자, 1번에 지적공부를 자, 지적공부를 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조작할 경우에 간할 시도지사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부를 자,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해보자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이제 우리는 등기부는 전산등기부는 있지만 이 지적공부는 자, 일반적인 종이도 있고 전산절이 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게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된 건 소관청의 연구의 복원 지적소고의 근데 여기 자, 이 이 전산처리 시스템에 의한 기록한 것은 저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소관청의 소관청의 자,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해보자는다. 컴퓨터, 대형 컴퓨터에 보관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뭐하고 설치하고 그곳에 이제 지적공부를 연구해보자는다. 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의 체계는 그 2번처럼 종이로 된 거 1번처럼 뭐라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거 두 가지로 구별한다. 그 다음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전책자료도 해당해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등 공시지과 전산자료를 뭐 그 관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체계 관리 관리 시스템을 이제 정보관리체계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시면 4번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있죠? 요건 시험 문제 답으로 잘 안 나와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5번이 왜 틀렸냐면 자 우리가 자 이 국토부의 선장에 승인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이를 복구자 할 때는 그런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 절차적인 그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자 그래서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종전인 또 시험에는 시도지사 승인이라고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꼭 자 이 복구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축척 그래서 반출과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있죠? 요 세 가지만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국토부 교통장관의 승인 받는 건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요? 자 승인해 줄 때 그런 승인이 있어요. 그때 받는 거지 아무 때나 승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은 자 뭐만 어떻게 시험인지 나오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교통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를 자 결정해서 공부해 드리도록 한다. 이 국토교통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적제조사가 있고 아까 전당관리기구 설치운영이 있고 복제관리 시스템을 뭐예요? 구축하고 구축하고 자 그 다음에 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뭐예요? 자 승인하는 게 전국 단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있고 자 적부심사 그런 식으로 한 6개 정도가 다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딴 데는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5번이 답이었다. 없는 거를 승인받는다고 해놨다. 없는 승인이다. 그런 거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11번 축적변경 얘기입니다. 축적변경 얘기인데 자 시험 문제 뭐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날짜가 중요하니까 수업시간에 태백이가 삼순이하고 그렇게 외워달라 그랬어요. 이태백이 뭐예요? 이태백이 태백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태백이 이태백이 누구하고 삼순이와 삼순이와 뭐예요? 십오야 십오야 달 밝은 밤에 십오야 달 달 밝은 뭐예요? 달 밝은 밤에 자 20일 이내에 사랑하고 이 20일 이내에 뭐라고? 사랑하고 뭐 하다가 삼십육개 하다가 삼십육개 하다가 자 1개월 이내 발명한다 이게 삼십육개 얘기하죠. 삼십육개 그래서 납부 3개월 수령 몇 개월? 6개월 얘기죠? 납부 3개월 수령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이신청이 아 그래서 기억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서의 반날부터 아 이건 이신청 얘기죠. 이신청 그래서 몇 개월이네? 1개월이네 뭐예요? 1개월이네 이신청한다 발명한다 이게 1개월 이게 이신청이죠? 그래서 여기에 1번은 뭐예요? 이신청 할 수 있다가 이제 1개월이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에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 받는 날부터 몇 개월이네? 3개월이네 청산금은 소관청이 된다 그 3개월이죠? 그래서 2번이다 자 이 날짜 외우는 게 가장 급선무여요. 그래서 이거 외우신 분은 뭐예요? 잘 찍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지적에 대한 뭐예요? 마지막 12번 문제가 공간정보구침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그 지적소관청의 성과에 대해서 다툼했을 때 소유권자의 이해관계 또는 수행자가 이 3사람이죠? 3사람이 자 관할 시도회사를 거쳐 지적직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신 위원회는 자 시도회사를 거쳤으니까 그게 지방지적위원회 2번입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무장을 거칠 때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건 적부 재심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째 전세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전세권에 옳은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의 전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다 이전할 때는 뭐라고?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땐 전세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이라든가 전전세금은 필요적기 이상해요. 자 전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적이고 필요적이든요.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반드시 전속기관이고 이미적이라고 했어요. 전속기관은 무조건 이미적입니다. 반드시 아니라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이에요. 절대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권리예요. 자 갑이 1분의 1 을이 1분의 1 그거 뭐예요? 1분의 1 지분 권리다 지분 권리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라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는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전세권자가 거기 점유하면서 쓰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다 그래서 일단 거기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한다 2번이 그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기록합니다. 전세금은 필요적 상이니까 2번이고 자 신탁등기 틀린 거 아닌데 야 이거 신탁등기가 조금 뭐예요? 내용이 뭐 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신탁등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의 일부가 종료돼서 권리전과 함께 신탁변경 등기 할 때 하나의 순위법을 사용하고 2번이 중요하죠. 단독신청이에요. 답으로 나온다면 이게 공동이다 그러면 틀리고 다 단독신청이다 그 다음에 3번이 왜 답이냐면 신탁재산의 수탁자 고유재산이 될 때 그 뜻의 등기를 뭐예요?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는데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 그랬죠? 그랬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뭐예요? 자 고유재산이 신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으니까 자 이것은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한다 라고 하는데 좀 어렵어요. 이거는 사실 뭐예요? 한 틀리라고 낸 문제지 이게 맞으라고 낸 문제 정도는 안 했어요. 이 문제가 가장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가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이제 그랬는데 여튼간에 답이 3번이다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한번 답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답은 뭐였냐면 단독신청이다 대의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뭐예요? 합의자를 한다 이렇게 그런 게 답이었는데 요번에 새로운 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그 15번의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시간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렇게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등장했다. 자기 지분만 등장했죠? 그러면 뭐예요? 자 없다 아니게 안 된다 자 자기 지분만 안 되는 건 뭐예요? 보상 없다 자 보상 없다 보존능계하고 무슨 등계하고 상수 이 두 가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빼는 건 다 가능하니까 거기에 가능하니까 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뭐냐면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 가등기권자가 그거 줄 쳐보세요.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지분만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그건 각할 수가 없어요. 왜? 유효한 등기단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특히 이제 뭐예요? 우리가 1번과 2번과 3번은 우리가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세 가지의 위협입니다. 자 뭐예요? 2번처럼 구분건물은 대직권과 분리하지 말라. 3번처럼 뭐예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피담버 채권과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지역권만 이전할 수 없다.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보존능기가 된 거에요. 다시 보존능기 할 수 없고 법령 근거가 없는 특약상 있죠? 이 지상권은 주된 권인데 지상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특약한다든가 그런 자 법령 근거가 없는 특약상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6권의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이 여기서 말하는 말소등기는 자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의무자 권리자 얘기할 때 수업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걸 그랬을 때 말소등기 신청할 권에 말소등기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강제 승낙서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구별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해관계는 승낙서 자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구별하냐면 앞에 권리 변경등기 할 때는 전세권에 변경등기 할 때 이승판이면 없으면 주된 기도 안 했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쇼등기 할 때 이승판이 나오면 뭐예요? 안 내면 각하라 그랬어요. 꼭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거 꼭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자 1번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근저당 설정능기 외에 소유권이 사람자한테 뭐한 경우? 이전된 경우 자 그 제3추육자가 근저당 설정능기와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 설정자는 소유권자예요. 어떻게 소유권자와 공동으로 말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갑과 을이 무슨능기를 했고 저당권능기를 했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갑과 을이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그 다음에 을구의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2번에서 이전등기 됐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전능기 했으면 자 이 저당권 말사 등기 할 때 권리자는 자 갑 아니면 병이 되니까 갑하고 을이 말사하든가 병하고 을이 말사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 갑이 설정자 갑하고 말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아니가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병이 돈을 다 주고 다 주고 샀으면 갑이 말사할 것이고 이 병이 갑한테 뭐예요? 요만큼 덜 주고 저당권을 안고 샀으면 얘네 둘이 얘가 권리자고 얘가 권리자고 저당권자하고 뭐예요? 새로운 소유권자하고 말사할 수도 있고 전 소유권자도 말사했으니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아 그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것도 조금 자 난이도 난이도로 보면 이게 상 정도 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말소등기 회복을 신청할 경우 등기상 이해가 강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승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4번 근저당이 이전되는 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소유자인 근저당 설정하고 공도로 그 말소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얘기인데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고 저당권이 뭐가 됐다면 자 1-1번 1번 저당권이 뭐예요? 자 1번 저당권에 자 1번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자 양수인이면 이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이 병하고 뭐예요? 갑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걸 말소하고 요 북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제 뭐예요? 흔히 종전의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한 번 말소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그 타이틀을 붙어갖고 이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어렵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등기문자가 가등기명인을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보시고 그 다음 자 17번 문제는 담보물권에 가는 등기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기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그 채권담보로 의한 채권담보의 저당고 채권담보도 저당고는 길을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채권액 있죠? 채권액을 그 신청정보에 뭐예요? 등기 자 내용으로 기재했네요. 신청정보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권담보에서 저당고는 길은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 그 다음 자 2번은 채권자가 수익일 때 절대 채권채고액을 구분기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뭐라고 저당고는 길을 할 때 뭐라고 왜 그러냐면 자당권 얘기하면 자 채단기로 이렇게 채단기로 오공담미 채무 오공담미 채무를 뭐예요? 채무를 저당하라 그래서 채권채는 단일기재하는 것이지 구분기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자 외우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의전은 뭐라고? 불가능하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당권의 일부는 가능합니다.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물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물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근저당권을 이전 등에 할 수 없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되면 원인을 확정채권의 양도라고 하고 자 확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그 계약양도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채권양도가 채권양도가 된 이를 원인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자 채권양도가 아니라 뭐라고? 계약의 양도라고 얘기해요. 계약양도 자 확정채권의 양도가 아니라 계약양도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근저당권이 있는 게 할 때 절대 뭐예요. 자 이 설정자가 물상고증이니까 여하튼간 그러니까 물상고증이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고 갑이 돈을 빌면 갑이 뭐예요? 의무자하고 채무자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고 채무자가 갑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물상고증이라 하는데 자 그 저당권 뭐예요? 채무자든 물상고증이든 자 뭐할 때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고증이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대개 제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하튼간에 저당권 등기할 때 절대 뭘 승낙서 첨부한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저당 담보물권 등기 문제에 나왔을 때 자 채무자의 물상고증이네 승낙서 필요하다 다 틀린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답이 이제 4번이라고 했어요. 채권장도가 아니라 계약량도라고 원인을 자 그 다음에 18번에 틀린 걸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시험 문제에 자 시험 문제에 계속 효력하고 뭐예요. 요건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 징여를 매매를 했으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 대장산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뭐예요. 보조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 전세권 등기를 하고 해비했으나 당사자 신청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무효입니다. 직권 말씀상입니다. 근데 거기 권리자는 갑임에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 을명일이 된 게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경쟁을 시장할 수 없어요. 당연 무효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8례인데 한 4줄 되죠. 이런 건 그냥 머릿속에 외웁니다. 이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이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집원이나 그 구조의 그 건물과 구조의 구조 평소 소대 집원 등에 관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쫓아 놓으시고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유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외우고 여러분 시험 보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어를 딱 외우시고 자 유효다. 사회통념상 유효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에 법인안인사단 등기할 때 법인안인사단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법인안인사단 얘기했을 때 등기에서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얘기했는데 여기 대표제 성명 주소 및 주인업 번호 내야 되고 자 사원청의 권리자 2번 신뢰서에 그 사원청의 결의에서는 뭐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의무자로서 등기를 내는 서면이 뭔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뭐냐면 일단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감융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비법인일 때 사원청의 결의서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사원들이 아니면 종등들이 뭐해야 돼요. 총회를 해야 돼요. 총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 자 이렇게 총회를 열어서 자 팔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원청의 결의서는 의무자가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대표자 증명서면이 있고 정관된다고 5번이 있고 그래서 일단 2번이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냐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뭘 때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있고 주소 증명서면이 있고 그런 게 있고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융명하고 또 이렇게 사원청의 결의서 종중청의 결의서가 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0번 문제는 효력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효력이 가는 얘기가 자 아까하고 뭐하고 이거 그 18번 문제하고 20번 문제 원래 하나만 나와야 되는 적인데 올해는 뭐예요. 특히 두 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문제 나왔는데 틀린 거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효력은 대분기시 정하는 신천정부가 전산정부의 처리 조정할 때 있죠. 등기가 등기가 마친 경우 저장할 때가 접수받을 때요. 한마디로 이제 클릭할 때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뭐예요. 2년 연속 뭐예요. 답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문에 나오는 거 보면 언젠가는 뭐예요. 답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올해 꼭 학교하셔가지고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대직권 등기한 경우에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을 부기가 없으면 항상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등기한 것은 땅가 조회되게 미치니까 이건 건물에 관한 상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만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뭐에 의한다. 그 순서에 따른다.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관에는 부상 전후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거기 소유권 이전 초호권을 보증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률 할 수 없다 써있는데 절대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률은 뭐예요. 가압률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선 안 된다는 얘기지 모든 권리에 관해서는 뭐예요. 자 공인 지분 권리 다 뭐예요. 가압률 가처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게 틀린 말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담당원 그래서 추정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자고 추정력 하게 되면 자 부표가 이렇게 부표가 부표가 뭐가 안 되니 부표가 뭐예요. 추정이 안 되니 이렇게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뭐해서 담당원이 뭐예요. 추정을 해서 뭐하라니까 추정해서 입상시켜라 입상시켜라 그래서 원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니 그래서 제가 막판에 그렇게 외울을 했어요. 뭐라고 만약에 안 되면 부동산 표지에 보아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니까 요걸 해도 외우셔가지고 여기 뭐예요. 추정이 된다 당연히 뭐예요. 추정이 인정된다 추정된다 쓰여있죠. 그럼 추정된다 앞에 보니까 뭐예요. 뭐가 없어요. 가등기란 말하고 부동산 표시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뭐라고 추정력이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 그 다음에 21번 소유권이었는 게 매년 나오랬어요.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 일단 매매 상속 유증 뭐예요. 수용 진정명의 해보 이렇게 매년 나온다 그랬는데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속을 원인해서 농지에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 농지취득 자액 증명이 뭐한다는 게 필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농지취득이 필요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과 취득시효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2번에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 지분을 소유권의 일부니까 지분이니까 지분을 이전할 때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등기세에 제공해야 되고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된 등기 등교에는 건물만에 대한 등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자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하면 두 개를 붙여놓은 거니까 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구분건물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토지 위에 뭐예요. 구분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립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동전체 표지에 보호하고 자기 각자에 뭐가 있어요. 전입원 표지에 보호하고 뭐예요. 갑굴과 있다니. 그러면 어디 위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건물등기부의 반은 나눠왔고 이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하면 일체성의 원리 뭐하고 뭐는 구분해서 구분건물하고 뭐예요. 대지권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1호고 102호고 201호 20이면 자 이게 101호 사람은 땅의 지분이 400분의 100이니까 이거 자 사는 사람은 100의 1이라는 자 100의 2라는 100의 1 이렇게 한마디로 구분건물하고 대지권을 같이 추정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건물만 하나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외에는 안 된다. 그런 원리를 이제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할 수 없다니까. 음 자 건물만의 유전능기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소유권이었는 길 명한 팍청 판결이 있죠. 자 단독신청할 때 판결 얘긴데 기간을 정했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신청할 수 없다. 10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없는 게 판결을 받았으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얘기면 세 가지 이행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도 가능하다. 승소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폐쇄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되도 소멸시장에 안걸리니까 100년이 200년이 지나도 등기가 가능하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문이 나오긴 나왔어요. 지문이 한번 나오긴 나왔습니다. 등기별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래 나오지 않았던 게 인감님에 관한 사항이 안 나서 그렇지 부분적으로는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가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틀린 거 가등기는 보존등기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총권이 안 생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번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회에서 삼체된 자는 가등기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뭐 한 사람은 취득한 삼자는 자 뭐예요 가등기 말소 그래서 아니면 그 삼자가 나중에 가등기와 본능기 하면 삼자가 말소는 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이니까 자 가등기권 재택에 돈 주고 가등기 말소 할 수 있다는 게 승낙서 받아서 그 다음에 자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천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기초에서 본능기 이뤄지면 그 등기관은 그 본능기를 뭐 할 수 있다? 직권 말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요것도 조금 뭐예요 답은 좀 어려웠는데 나머지가 다 뭐 했으니까 쉬워서 그 나머지가 쉬웠기 때문에 무엇을 담보로 뭐예요 담보로 자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자 요거 요 3번만을 뭐예요 3번만을 뭐예요 틀린 거로 고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안지 뭐예요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여튼 자 청산 절차를 거치 않고 천부정보를 제거하지 않는데 담보 가등기한 본능기를 인해 진 것이라면 이건 사건이 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이건 직권 말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고 3재기 이전등기고 가등기한 본능기 정의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할 때 소유자지 제3재가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 하며 이것은 뭐예요 민산소송법의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부에 구현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 1번 2번 4번 5번이 좀 뭐예요 내용이 좀 자 평이하니까 자 3번을 답으로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23번 문제인데 23번은 뭐예요 보조등기 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용이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이 틀렸어요 왜 건국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자리 쓰세요 뭐라고 자 소보열증 못 쓴다 소유권 보조등기는 일부에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지분에 공유 지분에 자기 집만의 보조등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소유보열증 그 다음에 자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건국판이에요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 거죠 건물은 국가나 건축조 상대로 판결 받으면 안 된다 그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외워두라고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게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답으로 나왔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꼭 다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60점 맞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등기법 이 정도 문제 정도는 여러분 잘 하신 분은 적어도 한 8개 정도는 맞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8개 근데 지적은 거의 한 두 개 빼놓고 다 맞았으니까 보통 28문제 중에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8개 정도는 18개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에서 10문제 어제 등기에서 한 8문제 정도 12문제에서 한 8문제 아니면 7문제 정도 해서 17개 정도 그 정도는 맞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2번이 맞죠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하면 당연히 각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1번이 이 판결 중에 1번만 안 되는 판결이니까 자 3번은 뭐예요 안 읽어보더라도 판결 나오면 이건 되는 거예요 건국판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읽어보지도 않고 되는 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동건물을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때는 나머지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그랬어요 뭐 당연히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니까 이 101회에 사는 사람이 내 것만 하게 되면 표제부를 3개 안 만들어놓으면 이건 이 땅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갖고 읽어놓은 필요 없고 표제부라도 만들어놔라 동시에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주택에 대한 인착권 명령하죠 촉탁했죠 그래서 가합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병 요 4가지 촉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24번은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거의 자 몇 년 만에 거의 이제 그 10년 만에 10년 만에 시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시험 문제가 등장해갖고 자 그래서 뭐예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 중 뭐 한 것은 틀린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항상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이지 절대 뭐예요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증거를 하셨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구슬로 아닌 서면에고 기간제한 없죠 뭐 집행경제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가할가결정에 대한 인청은 각하결정이 부당한 사이로 조카다 서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하여튼 여러분이 꼭 뭐에 한 기본주로 한 17개 18개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자 올해 시험에 몇 시만 하셨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자 확신을 드립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떨어진 만약에 시험이 점수가 안 되신 분들한테 하여튼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